한돈온라인핏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부터 한돈온라인핏 4주간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늘 첫번째 시간으로 부위별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좋구요 전체적으로 유연성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 한돈온라인핏 화이팅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배달 선생님들 한국의 현실을 보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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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